자 이제 두 팀 남았습니다. 자 이제 드림캐쳐와 트레이, nct 과연 nct 우승할지요. 자 러쉬다 끝내러 가자. 상대편 몇 명 안 돼. 어디야 어디야. 아 두류탄 조심하여 두류탄이나. 아 손가락 갔어요. 아 손가락으로 눈만 눈 가리는 겁니다. 아 나가면 나 죽을 것 같아. 자 nct 완전 포위했어요 지금. 자 여기를 어떻게 뚫을 것인지 결국 뚫긴 뚫어야 됩니다. 2층에 있지 2층에. 3대1 3대1 과연 3대1 안 보여. 안 보여요. 안 보여도 못하거든요. nc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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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츠가 19명을 셔츠했네요 역시 우수보보다 우수네요 대단합니다 추석특집 2019 아이돌스타 e스포츠 선수권대회에 환상적인 팀플레이를 보여준 ACT 드림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에이스죠? 천모씨가 한 말씀 해주시죠 역시 저희 시즈니분들 응원해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거죠 너무 감사해요 응원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우승한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MBC 감사합니다